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거에서 추미애가 낙선을 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꽤나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개딜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2의 수박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을 향한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 추미애가 국회의장 선거에서 낙선을 하자 개딜들은 민주당 내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재명에게까지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몇몇 의견을 살펴보면은 이제는 이재명도 믿기가 힘들다라는 비판과 함께 권력을 쥐니까 뒤통수를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이 윤석열 우려를 들어준 것 같다. 이재명은 대통령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번 결과가 이재명이 뒤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추미애가 낙선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이 표면적으로는 추미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만 뒤에서는 이재명도 추미애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우원식 쪽에다가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수가 얼마나 많은데 추미애하고 우원식의 표차가 꽤나 나은 것을 보고 이거는 이재명 쪽에서 표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거는 이재명 책임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까지도 개딜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 관련해가지고 이게 뒷말이 나오는 걸 살펴보니까 이재명이 뒤통수를 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역시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그냥 이재명의 당내 장악력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재 상황이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선거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강성 친명이 아니라면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그의 홍의병들의 입맛에 맞춰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번에 원내대표를 사실상 박찬대를 단독으로 추대해서 안치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보인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친명계가 다 해먹고 있다는 이런 불만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에서 그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당대표 연인 문제 같은 경우에야 지금 민주당이 너무 이재명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보통 총선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둔 정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원내대표를 너도 나도 나서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아예 딱 대놓고 자신의 측근인 박찬대가 할 거니까 다른 놈들이 이 후보 하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겠다라는 이러한 뜻을 내비쳤고 거기에 맞춰서 개딸들이 아주 다구리를 치니까 민주당 내 의원들이 원내대표에 도전조차 하지 못했고 또 민주당 내에서 별로 당내 장악력도 없고 당에서 그다지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박찬대가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출마해가지고 먹은 것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쌓인 것이 이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국회의장 경선에 대해서 자신이 알아보니까 우원식 의원 측에서는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였고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명신과 다른 선택을 한다면은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인태에게 언지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상 우원식이 민주당 내 재선 의원들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꽉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친명계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 친명계 강성 초선들이야 어차피 추미애를 지지하겠지만은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좀 중립적이거나 친명계에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들이 이재명 쪽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우원식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오늘 선거 결과를 보면은 우원식의 이러한 예상이 완전히 적중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라는 이런 반응들을 꽤나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100미터 미인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은 멀리서 보면은 추미애가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실상을 살펴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미애는 별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인기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며 동료 의원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는 추미애가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는 이런 일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추미애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추미애 말고도 이재명이라든가 이낙연이라든가 정세균도 후보에 나왔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선거 캠프를 꾸렸을 때 추미애 후보 쪽에는 전현직 의원이 단 한 명도 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 당시 추미애 캠프에서 들리는 말에 따르면 추미애 캠프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민주당 대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의원이 추미애 쪽으로 단 한 명도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추미애가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 민심을 잃었다라는 것이고 추미애는 현재 육선 의원 고지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동안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왔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추미애는 여성 의원 어드밴테이지 플러스 그때그때 권력에 잘 편승하는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버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추미애 입방화도 문제였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 실제로 추미애는 국회의장이라면 표면적으로라도 기계적으로라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했어도 모자랄 판인데 중립 같은 거는 갖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 가장 치명타는 자신이 국회의장이 되어가지고 이재명의 대권 교도부 역할을 하겠다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심기를 상당히 거슬린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수가 지금은 이재명이 권력을 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 이재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한번 패배하기도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재명은 흠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미천이 많이 드러난 상황이어가지고 이 사람을 대선 후보로 재활용하기에는 솔직히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어서 3년 후에 이재명을 대권 주자로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데 추미애는 지가 국회의장이 되어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설치고 있으니 당연히 민주당 내 의원들이 거슬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한편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가장 크게 웃고 있는 것은 조국혁신당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 개딜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결과에 실망을 했다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고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조국혁신당으로 가야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개딜들 같은 경우에는 협치라든가 이런 정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성을 더욱더 드러내고 몰아붙이는 데까지 몰아붙여서 윤 정권의 탄핵을 바라는 것이 개딜들의 심정인데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를 보니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맞춰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그냥 무지성으로 탄핵이나 외치고 있는 이벤트 정당인 조국혁신당으로 개딜들이 몰려가겠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편 국민의힘의 반응은 상당히 오묘한데 이번에 추미애가 국회의장직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다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뭔가 좀 시험섭섭해 보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을 때 헛바지를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어가지고 윤 대통령과 한판 뜨는 모양새를 보이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며 추미애가 삽질을 할 때마다 현재 정부 여당이 반사 이득을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국민의힘의 도움이인 추미애가 나가리가 됐으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 반사 이득을 놓고 보았을 때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회의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최악의 22대 국회는 우선은 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21대 국회보다 나은 22대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